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옥니라는 팬들 다시 리멕한 버전입니다 너무 리멕한거 아시죠? 모르세요? 이 정도는 아시고요 따라해주세요 자 너의 면과 전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멕한 버전입니다 나는 아시고요 항상 제가 내 목숨하고 사랑을 갖춰 눈을 올바만 날아파 천도 이제는 의미없는 시간 속에 너는 기억하면 울리겠지 아주 오래전에 잊어지는 소중한 일은 너를 이룬 후에 느낄 수 있는 아직 바보같은 난 넌 이해할 수 있다면 널 위한 거야 널 외면할 때 나의 눈에 흐른 눈물 마를지도 몰라 난 날 용서해줘 너 떠나가자 멀리서 너를 꼭 지켜봐줄게 너를 이룬 후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오른돈이 있거든 소중한 듯 너를 이룬 후에는 잠시 후에 느낄 수 있는 잠시 후에 느낄 수 있는 아직 바보같은 날 우리의 날씨 인다면 이룬 후에 느낄 수 있는 나의 눈에 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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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ther, I'm not done, my needs alone It's not to the end 너 미안 거야 너 왜 안 할 때 나의 눈에 흠흠흠 흠흠 말도 안 지고도 몰라 내 목소리도 넌 더 나아져 멀리서 꽃이 담아줄게 꽃이 담아줄게 흠흠흠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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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너를 위한 노래 라는 노래였고요. 생각엔 벅찬해요, 조건부터. 소리 지르죠. 좋네요. 저희 두 번째도 리메이크 된 곡이에요. 코나에도 우리들의 밤은 당신은 나쁘다 아름답다는 노래인데 슬리메이크이라는 밴드에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거는 되게 조용초한 노래인데 엔지니디언님 여기 동굴로 만들어주세요. 리베브하고 에코존 많이 넣어주세요. 이게 약간 몽환적인 노래라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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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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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가장 이상 깊었던 밴드가 혹시 있나요? 미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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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 안녕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 네. 됐습니다. 내가 한번 사줄께. 자. 그럼 이제 그로프 말레타인의 알루미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진 하늘의 구조 같은 곳 누군가에게 가면 안 온 기도 그저 바람째 그저 새 차같이 난 오늘로 돌아왔고 애써 미소지는 너의 입술에 아직 남아있는 그 그늘처럼 어두사람하고 너루도 차가워 오직 너와의 지구만이 눈부시로 내 밤 시간 속에 희로와 빛나는 너의 두 눈에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빛나는 너와 저 곁들에게 그 눈과 같은 표정을 지었고 항상 그려져 항상 믿어와져 나 좀 더 넘어지고 세상은 또 한순간도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빛나는 너의 두 눈에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네 눈에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자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일로 어두사람하고 말도 희로와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소리낸 빈잔이란 꽃이 흘리지 않며 사라질 것만 갖춘 이놈의 빛 희귀한 눈빛들어 단없이 희수준의 대북일자 저렴한 나라에 붙여 희귀한 눈빛들어 공연하는 나라에 붙여 희귀한 눈빛들어 희귀한 눈빛들어 희귀한 눈빛들어 희귀한 눈빛들어 그리스날이 메진 못하 나를 잔아가고 나는 희귀한 눈빛이 희귀한 눈빛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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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께 연습할때는 쿠킹호인이라고 그래요 쿠킹호인이죠 이런생은 좋은곡이에요 저희는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어...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저희는 불러갈 곡을 되게 특별한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 전했던 곡의 팀들은 다 학생들이었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있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생을 마무리하고 졸업한 졸업생 곡이 있다고 합니다. 스팟이라고 정말 어제 고등학생을... 대학교 입학 전에 마지막 공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기 해주시고 그 핫스팟팀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바로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내일 프로미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는 어... 저희 멤버 좀 많이 봐주세요. 기타, 불과, 베이스, 드럼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안 봐도 돼요. 세 곡 봤잖아요. 우리 멤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 전화 좀 받는데? 아, 여기 뭐 찾아가서 오신데? 메타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막... 막곡 거네? 네, 저희 마지막 곡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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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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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